음악 증시각두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적의 주자 증시각두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각지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저렇게 분석을 하면 저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실전 투자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티비 바로 다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실전 투자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주 모사라는 거예요? 네. 뻔히 보이는데요.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최근에 ETF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들의 ETF 거래가 많은데요. 저는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시장을 자꾸 마치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운 싸움에 뛰어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왔다가. 진입 잘했고 그러니까 스타트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딴 데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점을 보고 스타트를 제일 빨리 했는데 옆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지금 한 15% 먹었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지금 먹은 것 같고 맨날 실패만 하다가 이번엔 어떻게 됐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면 좀 날래나? 뭐 이러면서. 어제 친구하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오다가는 걱정이 되는 게 ETF, 인버스하고 이런 걸 보니까 중간에 길을 잃고 엄청나게 헤매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증권회사들은 왜 지금 없어졌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증권회사에 있지만 브릿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증권사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벌어졌고 제대로 물론 저도 제대로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을 가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고 또 물론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국 10년간 박스권 아니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직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의 가치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결과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돈 욕심이 나면서 단기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고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기가 시장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조롱당하기 좋아지는 상황으로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기업들은 지금 전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갔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상승도 그 종목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는 좋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경기와 상관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기업들은 별론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냥 그렇고 심지어 몇몇 회사들은 부도 위기로 처해지는 거고 여기서 타격을 입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등등등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앞서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장에서의 제한된 영역 섹터에서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의 총화는 어디예요? 개인인가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의 총화를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에게 간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되는 건 기업이다. 맞습니까? 섹터. 일부 섹터. 일부 섹터의 기업이에요. 일부 섹터의 기업. 70년대 같으면 전부 기업이에요. 전체 기업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효율적인 대로 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보다 기업이 웬만해서는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면 그냥 기업 시장에 투자를 해도 돼요. 지금 같은 인덱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섹터별로 갈 거니까 그 섹터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업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서 아까도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아까 리프티피피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말 몇몇 기업만 가고 남들은 하나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흥분들이 있는 게 지금의 미국 시장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편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요. 그리고 미국은 가격이 또 좀 비싸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있고. 그러면 저는 주로 미국 시장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투자에 관해서 한국 시장 말씀드렸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랫동안 믿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업황이 살아있는 쪽에 그런 튼실한 기업으로 가시는 게 우량 기업에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업황은 5G, 언택트 뭐 이런 거죠? 좀 더 큰 기업으로 가셔야 돼요. 언택트는 맞는데요. 그리고 언택트의 총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자동차가 진짜 총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자동차? 네. 자동차가 총화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소위 말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완성 단계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짧은 시간에 미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실업이 예상보다, 앞서 언급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업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쭉 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크게 떨어졌어요. 어제 오른 것 이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망했던 게 너무 일찍 전망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 많아졌을 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분명히 보셔야 되고 과거에 비해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사실은 엄연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은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있으니 떨어졌던 금값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WTI는 워낙 세게 한 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들 위험 자산 축인 주식은 떨어져야 하는데 주식도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트나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수출이 증가 예상 외로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들도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시장 모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다 좋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위험 자산 시장도 안전 자산 시장도 다 좋다라고 해석하면서 양 시장이 모두 오른 흐름을 보여주었고 유럽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22에서 3개월 안에 그것들을 정당하다라고 아마 밝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올라갔고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여타 웬만한 국가들의 통화가치도 달러에 비해서 좀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것이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수는 몇 개만 보시고 쭉 훑어보시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S&P는 1.15% 올랐고 다운은 0.89% 올랐고 나스닥은 1.4% 러셀 2차는 1.56%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다 1.3에서 1.5% 사이로 상승했고요. 달러 지수는 99.84% 유로달러는 1.083% 달러에는 106.3% 원은 1,219원 65전 달러 위안은 7.09N입니다. 금리물도 이렇게 한번 쑥 살펴보시면 다 떨어졌고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기업들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기술주들 다 올랐어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언급해드린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은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또 느끼긴 해야 될 거예요. 미국 시장은 거기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왜 올라 자꾸 이러시는데요. 이거 진짜 코스닥이 유난히 강하잖아요. 어제 그거는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뭐요? 정부? 정부 발표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 비대면? 네, 비대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어제 휴대폰 섹터가 정말 오랜만에 올랐어요. 휴대폰 섹터는 그쪽에서 편리 접는 게 생각보다 많이 판매됐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서 못 가던 게 튀었던 거죠. 세경 이런 거 오는 게 그런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 삼성전자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야, 이게 맛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 계속 팔고 수익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들어가요? 아니, 계속 개인들은 원래 코스닥 시장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에요. 코스닥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을 많이 하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실은 큰 기업들이 좋은 게 뭐냐면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큰 기업들이. 제가 왜 코스닥에 여쭤보냐면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그젠가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외국인 기관이 코스핀을 팔고 코스닥은 동반 양매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보는 거지. 기관 투자가거나 내가 외국인 투자자예요? 한국은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네. 그 수십조 이런 자금들이 주시장에 들어와? 저거는 삼성전자 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 많이 빠진 IT 섹터나 또 괜찮다는 바이오 이런 거 사게 될 거야? 내가 안 주면 저거 올라가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상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계속 좋아지는. 그 대답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이 없나 봐. 아마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충분히 수급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판단으로 들어온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든지 어떤 고객 예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봐도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장이 빠질 때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은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겠지? 그런 생각을 내가 비교적 큰 자금 운영한 펀드매니저고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러면 굳이 싼 가격에 저걸 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수급상으로 좀 들더라고요. 우리 김 프로님의 방금 모습이 좀 애처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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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떻게 봐주셨는지 바지코랑이라도 잡네? 네.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 프로 때문에 그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봐.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드리게 물어봐